경찰의 진압작전 과정에서 모두 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농성자 4명을 기소하면서 03시 정각에 경찰특공대 버스에 탑승한 후 03시 30분경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신자가 몇 총이다 그런 부분은 저희와 연합하는 게 없었습니다. 지금만 물고 덕산으로 전체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불법을 넘기시고 관심에서 어려워지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을 해주라고 하십니다. 많은 수리들이 가질 되었었습니다. 문무는 소화가 안 됩니다. 이거는 끈증이기 때문에 문무는 소화가 안 됩니다. 야!